모 병원에 개인 병실이 있다. 전문가들이 붙어서 봐주실 수 있다. 유명한 대형병원의 전담 의료팀에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사람, 바로 전청조였습니다. 전 씨는 암투병 중이던 남현희 씨의 고모부 가족에게 후원장담했는데요. 심지어 고가의 치료기기와 항암치료제까지 갖고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남 씨는 이런 전 씨의 마술을 몰랐고 뒤늦게 알게 됐다고 주장했는데요. 또 드러난 전청조의 사기 행각의 끝은 어디일까요? 오늘 경찰 간담회에 있었잖아요. 거기서 관련해서 좀 얘기가 있었죠. 일단 경찰이 밝힌 바에 따르면 전청조 씨를 상대로 해서 지금까지 고소고발 접수된 게 총 17건입니다. 지난주보다 6건 늘어난 숫자인데 이 중에서 남현희 씨를 공범으로 적시한 경우가 2건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전청조 씨 사기 행각 피해자가 23명, 피해 규모가 약 28억 원입니다. 일단 경찰은 남현희 씨와의 추가 대지신문도 한 번 더 할 그 일정도 검토 중이라고 했고요. 남현희 씨가 이미 제출한 벤틀리 차량, 에르메스 샤넬 가방을 비롯해서 48점을 압수한 상태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나는 시안부 환자다. 브리핑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청조가 남현희 씨의 고모부에게 제가 시안부 환자입니다. 이러면서 또 접근을 하면서 사기를 쳤던 모양이에요. 그 녹취에 전청조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병원에 제 개인 병실이 있습니다. 모든가들이 붙어서 봐주실 수 있고요. 또 사이드로 봐줄 수 있는 의사들도 위험 전문의들로 세팅은 해드릴 수 있어요. 이거 한 사이클을 3억 정도 해요. 이거는 한국에 사실 들어올 수 없는 보험이 안 돼서 못 들어오는... 이게 뭐냐면 지난 2월에 전청조하고 남현희 씨의 고모부의 딸과 나눈 대화입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그 전 씨하고 고모부의 딸 남 씨가 무슨 얘기를 한 얘기는 남현희 씨가 나중에 알게 된 일인데 고모부가 암에 걸렸다고 하니까 전청조가 그러면 다른 대학병원의 원장도 알고 있고 나도 내가 개인 병실이 있으니까 거기에 전담 의료팀까지 붙여줄 수 있다. 왜냐하면 나도 시안부 삶으로 살고 있으니까 이게 전청조 자신의 치료를 위해서 국내에서는 찾아볼 수도 없는 귀한 어떤 고가의 치료기기 또 치료제도 가져와 있고 이게 한 사이클 그러니까 치료 한번 받는데 3억 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이 안 돼서 못 들어오는 건데 자기가 특별히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남현희 씨 그러니까 고종 사촌인 거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건 남현희 씨는 이 얘기를 이번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알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도 이제 말기 암 환자 행세를 하면서 벌인 사기 행각이 또 뭐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종류별로 모든 사기를 다 쳤기 때문에 시안부 사기도 참 전청조한테는 어울립니다. 본인이 시안부를 살고 있다. 곧 이제 오래 살지 못한다라고 어떤 지인한테 얘기를 했어요. 지인이 듣다 보니까 좀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막 공감도 해주고 힘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내가 이제 수술도 받아야 되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뭐 책임하기도 하고 이미 그동안 이제 들어준 것도 있으니까 일종의 책임감이나 뭐 이런 걸 좀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카드를 빌려주면서 이거 가지고 치료를 받고 알아 일단 목숨을 살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카드를 쓴 나중에 내역을 보니까 병원 치료를 받은 게 아니라 명품을 구입하는데 그 카드가 사용된 거예요. 보니까 원피스를 4벌 샀는데 512만 500원이 나왔고 비슷한 시각에 또 캐리어를 구입하고 239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들으신 그 뭡니까 남현희 씨의 고모부에게 했던 그런 얘기들. 제가 뭐 뭐도 알아봐 드릴 수 있고 3억 정도 하고요. 이 치료제가 어쩌고 저쩌고 여기까지는 들어보면 남현희 씨 고모부에게 또 사기를 쳤으니까 남현희 씨가 어떻게 보면 전청주의 사기 피해자다. 뭐 이런 얘기처럼 들려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 그 백화점에서 명품 긁은 그 카드 이 얘기를 들어보면 과연 피해자이기만 한 건가라는 또 의문이 듭니다. 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저 영수증 하단을 보시면요. 백화점 포인트 적립자 이름으로 남별희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나올 건데요. 이 매장에서 뭐 5,120포인트 2,390포인트를 적립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피해자는 전청주 씨가 당시 같이 쇼핑한 사람이 남현희 씨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적립자도 남별희라고 표시가 된 걸로 봐서 남현희 씨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요. 피해자에 따르면 당시 전청주 씨는 남현희 씨랑 스페인 여행 갔다 돌아와서 돈을 갚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갚지 않아서 일단 피해자가 이 할부 대금을 다 내야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전 씨가 최근에 사기 행각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을 때도 피해자에게 수시로 전화를 해서 너무 힘들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전 씨가 평소 불안할 때 어떤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거나 또 극단적인 행동을 했다는 이야기를 익히 들었기 때문에 혹시 또 그러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하소연을 다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고도 했습니다. 교수님 이제 카드 긁고 포인트는 애인한테 넘겨주고 이거 정말 사랑꾼의 행동인데 말이죠. 글쎄요. 지금 저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실제 전청주 같은 경우는 사실 몸이 아프다라고 해서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하거나 또 주위 사람들로부터 동정을 호소하는 이런 경우가 고등학교 때부터 있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잠을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여기가 어디지? 그리고 너 누구야? 이렇게 해가지고 주위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을. 그런데 그것도 자주 쓰니까 친구들이 다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아 저거는 일부러 그런 척 하는구나. 그리고 실제로 또 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갑자기 뉴욕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자신의 부고를 갖다 다른 사람들한테 쫙 뿌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랬더니 금년 3월에 다시 등장해가지고 사실은 내가 상속받는 것이 있었었는데 그것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금년 3월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자기가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병에 걸렸다. 나는 불치병이다. 이런 얘기들은 결국 동정에 호소를 하는 것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어떤 뭔가를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한 하나의 수법으로 아주 전형적인 그런 수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창조라고 하는 사람은 이 뚜껑을 갖다가 열면 열수록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라고 저는 봅니다. 교수님이 지금 전창조라고 하셨는데. 전청조입니다. 전창조도 있었습니다. 전창조는 제가 왜 헷갈리냐 그러면 전창조가 자기 여동생이 있는데 전창조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자꾸 이렇게 여기에 또 휘말리네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틀린 말씀은 아니으셨어. 자 그런데 광복절 특사로 나왔다. 이게 뭡니까? 광복절 특사를 받아왔더라고요. 지난해 8월에. 그러니까 뭐냐면 2020년 12월에 당시에는 이 사람들 한 3명, 10명을 통해서 10명에게 3억 원을 가로채서 사기죠. 사기 혐의로 2년 3개월 실형을 선고를 받았는데 그게 구속기간까지 합쳐서 보니까 2년 3개월 선고를 받았지만 2022년 8월 이전에 이미 90% 이상을 복역을 했었고 당시에도 가석방으로 나와 있었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풀려나 있었는데 아예 남은 현기를 면제를 지켜준 거죠. 그런데 그럼 지난해 8월이에요. 지난해 8월이었으니까 그렇게 면제받고 바로 또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서 사기를 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기범들을 이렇게 그냥 쉽게. 아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그런데 일단 남현희 씨가 공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죠. 그런데 남현희 씨가 과거 코치들한테 전청조의 재력을 과시하는 또 이런 발언이 담긴 녹취도 지금 공개가 돼서 되게 난처하게 됐어요. 또. 네 그렇습니다. 이 녹취를 들으면 남현희 씨가 정말로 이제 전청조가 굉장히 돈이 많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물론 더 주사를 해봐야 알겠죠. 왜냐하면 또 알고 상황을 알고 이렇게 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남현희 씨가 이제 펜싱 코치들을 모읍니다. 전청조가 매너리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아주 고급 펜싱 교육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코치들을 영입하려고 좀 유능한 코치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이제 미팅을 하면서 한 얘기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대표님이 돈이 정말 많아. 뭐 SK나 삼성보다 더 많아. 미국에서 IT 회사 계열 회장님이셔. 원래 이런 데 잘 안 나오는데 나랑 너무너무 친해서 내가 좀 도와줄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정말 비밀을 지켜줘야 되고 정말 내가 이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500만 원 줄 수 있는데 우리한테 오면 1500만 원을 줄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코치를 영입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SK에서도 이 대표님한테 도와달라 그런다 하는 등 너무너무 정말 정청조 이렇게 띄워주는 이야기를 하는 녹취록이 공개됐는데요. 글쎄요. 정말로 이제 몰라서 이런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필요해서 이런 얘기를 한 건지 그것도 다 이제 수사를 통해서 알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굳이 말씀 보태지 않아도 방금 그 말씀 듣고 다들 판단이 서실 거예요. 대표님이 돈이 좀 되게 굉장히 많아. SK랑 삼성보다 훨씬 많아. 미국 IT 회사 계열 회장님이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거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대표님이 직접 일요일 날 하려고 하는 다섯 명을 다 모아서 얘기를 한 번에 하고 싶다였어. 그래서 일요일 날 저녁 식사 장소랑 이런 거를 대표님이 정해주실 거래. 대표님이 직접 원래는 약간 귀찮기도 하고 일이라서 안 나서시거든. 근데 나랑 엄청 친해. 그래가지고 나랑 반말하거든. 내가 도와줄까? 내가 할게. 이러더라고. 그래서 직접 나서서 해주면 다 믿음이 더 가겠지. 그렇게 해줘. 그래가지고 하는 거야. 돈 엄청 많아. 진짜로. SK에서도 IT 기술 하는 거 알지. 그래서 SK에서 도와달라고 하고 있는 입장이야. 왜 배밀 유지를 해야 되냐면. 조안인 건데. 이게 교육 방법이 조금 색다른 거고. 이게 너치게 되는. 다른 데서 따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따라할 수도 없어. 아이들은 일반적인 아이들 대상이 아니야. 되게 특별한 아이들 대상이야. 돈이 많은. 그래서 돈을 그만큼 줄 수 있는 거야. 프라이빗하게 수업이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너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한다는 거를 발설하지 않아야 돼. 보안 유지해달라는 의미로 1500이라는 돈을 주는 거야. 엄청나게 고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성의 자재를 너가 가르쳐. 근데 예를 들어 너가 수업을 하는데 얘가 갑자기 오줌을 쌌어. 그런 거를 말하면 안 되잖아. 금액대가 3400도 아니고 1500을 받을 수 있는. 벌 수 있고. 그것도 일시금으로 벌 수 있잖아. 배우는 게 굉장히 많은 애들이기 때문에 펜싱의 목을 멜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한 명이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해주세요 하면 우리는 맞춰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다음 학생이 저녁 8시부터 10시라고 하면 너는 이제 수업을 하고. 그 중간에 텀이 되게 길잖아. 그때 너가 자유시간을 가져도 되는 거야. 그 펜싱장에 안 있어도 되는 거야. 그리고 펜싱장 장소는 하남 쪽이 될 거야. 그래서 거기 지금 건물 올리고 있어. 거의 다 올라갔고. 남현희 씨와 공무원한 게 맞습니까? 아니면 혼자 범행 계획 세우신 거예요? 피해자분들께 죄송합니다. 펜싱협회 후원은 남현희 씨가 제안한 겁니까? 죄송합니다. 남 씨가 지금 본인 거짓말하고 계시다는데 이에 대해서 입장 있으실까요? 남 씨 주장 중에 제일 반박하고 싶은 경우가. 그럼시만요.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는 했는데 피해자도 그렇고 피해 금액도 계속 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고소 금액이 사기 행각에 비해서 너무 작았던 게 아닌가 했는데 지금까지 밝혀진 피해자는 총 23명이고요. 피해 금액은 28억 원에 이릅니다. 처음에 체포될 때 19억 원 정도라고 했는데 계속 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28억이면 지금 굉장한 금액이지만 혹시 아직까지 고소를 안 한 피해자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지금까지 파악된 부분이 28억이고. 엊그제 전 씨하고 남 씨가 대질 조사를 했잖아요. 그때 남현희 씨가 전 씨를 향해서 뭘 봐라고 얘기했다는 부분도 전해졌고. 그리고 전 총조 씨가 남현희 씨하고 단둘이서 5분만 얘기하게 시간을 달라 이렇게 요청했다는 내용도 전해졌어요. 그렇습니다. 전 총조가 수사관에게 남현희 씨 5분간 단둘이 대화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는데. 수사관이 제지할 겨를도 없이 남현희 씨가 곧장 거절 의사를 밝힌 모양입니다. 상당히 냉랭한 분위기가 흘렀고. 이에 따라서 대질신문 내내 두 사람은 전혀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고 하는데. 왜 남현희 씨가 두 사람 간의 대화를 거부했는가. 사실 대질신문 자체가 당사자들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아닙니다. 같이 앉혀놓고 수사관이 묻고 답을 듣는 절차일 뿐만 아니라. 전 총조가 아무래도 사기 전과도 있고 말에 능하다 보니.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그 설득에 넘어갈 것을 우려한 변호인이. 사전에 남현희 씨에게 대화를 시도해 오더라도 차단하라는 취지로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을 해두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대질신문 이후에도 전 총조 변호인의 태도에 따르면. 앞으로도 전 총조는 대질신문을 더 해보고 싶은 모양입니다. 지금 검찰의 구속 송치됐으니. 경찰서 유치장이 아니라 어떤 구치소에 수감된 상황일 텐데. 이때는 대질신문을 하려면 경찰이 직접 구치소에 찾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총조는 향후에도 대질신문을 반복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치는 것 같고. 말을 하는 과정. 대질신문 과정이든 어떠한 형태든 말을 하면 충분히 누군가를 설득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분만 대화를 단둘이서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아무래도 5분만 따로 단둘이 대화를 하겠다고 했을 때. 만약에 응했다면 그것에 대한 파장은 더 클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것은 둘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또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피한 것은 남현희 씨가 매우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남아있는 거니까 전 총조 씨는 일단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는 됐고. 경찰 수사에 남아있는 건 남현희 씨와의 공모 의혹 여부인데. 이 부분은 수사가 조금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좀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런 공모 주장이요. 전 총조에게는 굉장히 양날의 검입니다. 왜냐하면 전 총조가 주장하는 사실과 같이 모든 금액, 사기로 얻은 모든 수익을 남현희에게 다 썼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전 총조는 결국에는 이득이 없고 그리고 공범을 위해서 다 썼고 공범이 실질적으로 실세 아니었나라고 하면 그것이 입증이 된다면. 전 씨는 양형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거든요. 형량이 본인은 사실은 지금 누범 가중 기간에 상습범의 사기 상습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최대한 자신의 카드가 이거는 공범이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 공범 주장 자체가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죄를 부인하고 있다.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자신의 죄를 축소하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굉장히 죄질이 더 불량하게 보여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형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